석열처럼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functions 고생들은 대가치 예 일재명 대표가 거피 타다니라 예 예 얘들아 이제 말도 마라 여기서 고기도 많이 사가고 말도 많이 사가고 내역시켜 네 집사에 집사여 집사여 자격통화 저기 여기가 너무 좋아 너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아버님 정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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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대를 드세요 가격대를 아 너무 많이 파시는 거 아니야? 형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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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형도 달아봐 아 좀 해드려 해드려 이거 10만... 8천원인데 10만 5천원으로 달려야 돼 10만 5천원이에요? 10만 5천원이에요? 10만 5천원이에요? 10만 5천원이에요? 10만 5천원? 10만 5천원 10만 5천원 10만 5천원 뭐지 안하냐고 10만 5천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10만 5천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